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평가원 종합상황실 등과의 핫라인을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포항 일대에서 약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35분 51초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1.7 지진이 났습니다. 경북도 수능상황본부는 오전 포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진 측정계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감지됐지만 진동을 느낄 수 없는 등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시험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지역 수험생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수능 1교시 포항지구 지원자 6,067명 가운데 558명이 결시해 결시율은 9.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능 1교시 결시율 8.22%보다 0.98%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3, 4도 기울어진 대성아파트 1개동이 철거됩니다. 포항시는 안전진단 결과 사용이 금지된 흥혜읍 대성아파트 DEF 3개동 중에 현격히 기울어진 2동은 조만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대성아파트 6개동 가운데 3개동 주민 170가구는 2주가 결정된 가운데 아직까지 2주지를 확정하지 못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수 등 국내외 지질지진 전문가들로 정밀 조사를 착수합니다. 산업부는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443회에 걸쳐 물주입과 배출이 이루어졌는데 인근 지역에서 63차례 지진이 발생한 것과 연관성을 규명하고 국민적 우려 해소 차원에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최적지로 조사된 포항시 흥혜읍 남송리에 지난 2011년 국비와 민자 433억 원을 들여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 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으며 1.2메가와트급 1단계 시험발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진행된 원전 핵심 설비의 내진 능력에 대한 정밀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이 포항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월성 3호기와 한울 3호기 등 국내 대표 원전 3기를 대상으로 원전 핵심 설비의 실제 내진 능력에 대한 정밀평가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평가에 착수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지만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내진검증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 결과 보고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핵심 설비 내진 성능 정밀평가는 원자로 안전정지와 노심 냉각 설비 등 원전별로 1,700여 개의 기기가 대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전체 원전의 내진 보강 로드맵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포항 지진이 일주일 지난 가운데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오늘 현재 인명피해는 76명이고 이 중 12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1만 8천여 건의 84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재민 1,300여 명은 13개 대피소에 분산됐습니다. 문화재청이 포항 지진 이후 영남 지역에 있는 문화재 1,220건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벽체 균열과 기와 탈락이 많았고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보경사, 적광전 등 15건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주, 양동, 무첨당 등 11건은 복구를 완료했고, 피해가 경미한 문화재 5건은 문화재 돌봄사업단에 투입해 보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